올라온다, 올라온다, 올라온다. 돼 돼, 돼. 빨리 빨리. 어, 언니 이거? 뜰채, 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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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뜰채. 붕어맛 진짜 최고예요. 저 할 수 있어 보러 왔는데요. 어, 찌렸나 봐요. 오, 이게 빛깔 봐. 이렇게 큰일지. 오, 잘 올라간다. 얼음통! 오예! 지 얼림이고 몸통 가지. 매닫지. 어? 어? 지형 쌤 쌤 쌤. 지를 꿀꿀으로 붙었어요. 꽃보다 낚시. 일요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.